나 잘 잤어요? 네 물 마셔 여기 벌써 다 먹었어? 졸리지? 옷 갈아입자 뭐라고? 할부지 응 할부지 올거야 가자 우리 산에 성묘하러 응 지금 저희는 성묘 갔다 오고 지금 현재 시간은 9시쯤 됐네요 가자 낮잠 자러 가자 우리 가족 원래 명절에 낮잠은 꽃이지 맞아 일찍 일어나서 차례 지내고 성묘 갔다가 낮잠 자는 코스 날씨가 우정 좋아해 그러게 비가 와서 우와 오징어다 오징어 응 오징어 올라가서 자 올라가서 자 알았지? 네 해야지 네 해야지 루다 네 해야지 네 응 생각을 엄청 좋아해 아휴 자러 가자 루다 너 피곤하지? 예 자자 여기서 살 겁니다 어제도 여기서 잤어요 루다야 뭐라고? 행복해 행복해 여기서 우리 가족 다 자니까 행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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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이거 그거 베고 자 잘 잤어? 응 놀란 토끼동이야 가자 내려가자 밥 먹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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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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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알았어 안녕 오세요 갑자기 날씨가 확 져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행이야 어 루다야 저렇게 하얗게 표시된 곳으로 건너가는 거야 엄마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 루다야 옳지 옳지 고성원에 있는 거진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좀 일반 사람들이 잘 안 들어오는데 너무 멀어서 젊은 사람보다는 조금 더 연령대가 있는 분들이 여기 오시지 달아 물이 반짝반짝한다 그치? 바다야 가보자 가보자고? 좀 이따가 해변에 가보자 여기 한번 가서 물고기 보자 물고기 이거 뭐야? 먹었던 거지 아까 꽃게? 이거 해삼인가? 멍게 멍게 안녕하세요 제 딸이에요 오빠랑 어디 갔어? 아냐 아냐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청아빠 똑같니? 눈이 얼마나 이뻤는데 얘네 아빠가 고맙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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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감사합니다 반갑게 이모님 수고하세요 안 똑같아 여기서부터는 거진황이고 횟집이 있습니다 물고기 어 물고기 가보자 가보자 넘어진다 넘어져 돌은 왜 자꾸 죽는 거야 돌 놓고 가는 거 봐 돌이 엄청 많거든 이게 뭔지 압니까 이 물고기가? 명태 역시 고성으로 시집어온 여자답구만 그러면 더 어려운 문제 저 밑에 동그라미들은 뭘 표현한 걸까? 알 맞았어 합격 가자 와 아 좋다 가보자 가보자 여기가 백섬 해상 전망대라네요 여기가 생긴 지 얼마 안 되는데 우와 멋지다 그치 루다? 하늘 봐 진짜 멋있다 우와 나는 바다는 참 멋있는데 무서워 우와 어떻게 된다 루다 날아가겠다 루다 잡아야겠다 날아가겠어 생각보다 무섭다 어 너무 무서운데 밑에가 뚫려있는 것도 아닌데 무섭다 그러니까 이게 뚫려있으면 더 인기 많을텐데 하하하 저기 뚫렸네 아 그러네 와 무서워 루다 밑에 봐 어디에 봐 바다야 야 겁도 없어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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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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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봐 저기 난 무서워 해봐 안 할래 해보세요 안 할래 중국 장가계도 가봤지만 네 무서워 루다 왜 예 계단 올라가 볼래? 끝에까지 가자 가자 아이고 씩씩하다 루다가 엄마보다 나다 나도 여긴 올라갈 수 있거든 여기가 포토스팟인가 봐 뒤가 백섬이라고 하나 봐 여기 사진 찍자 하나 둘 셋 저희는 지금 고성에 있는 송지호 해변에 왔습니다 나름 또 서핑으로 유명하거든요 루다 생기기 전은 나는 여기 해변에 앉아있고 자기는 했잖아 서핑 혼자 루다야 어때? 어? 손가락 빠는 거야? 지지 누가 손가락 오호 걸어가 보자 조다 걸어보자 응 응 양말이랑 신발 벗길까? 네 신발 벗을까? 네 한 번에 엄마도 벗어? 응 아빠도 아빠도 진짜 벗을 수 있어? 루다? 너 지난번에 고성에 갔을 때 무서워가지고 걷지도 못했잖아 왜 왜 왜 왜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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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있잖아 지금 아빠 멱살 잡고 있잖아 이리 와 엄마도 벗었어 루다야 멈췄어 저쪽으로 가자 우와 걷는다 우와 많이 달라졌어 그 사이에 그래 많이 컸다 계속 도전을 해야 돼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저쪽 이제 물 쪽으로 가볼까? 루다 물에 들어갈 수 있어요? 노 물놀이 하자 우이 엄마 손 잡고 괜찮아 우와 이제 모래 느낌이 달라졌어 루다야 모래 느낌이 아까랑 다르지 우와 루다 잘 걷네 나 밟자국 봐 우와 차가워 느낌이 어때? 우와 물 온다 우와 좋다 그치? 루다 시원해? 시원해 그치? 우와 물 점점 많아지는데 좋다 루다야 루다 처음으로 제대로 담궜어 나가겠다 헉 헉 헉 헉 헉 나오세요 가자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이제 물에서 놀려면 놀 것 같아 그러니까 얼굴이 살짝 긴장했긴 한데 루다 반도장 와 잘 따라하네 우와 겁도 없다 들어가려고 하긴 해 이 느낌이 좋은가 봐 오 발이야 큰 거 온다 좀 무서워 무서워 괜찮아 엄마 손 잡았잖아 일로와 여기서 보자 여기서 바다 봐 여기 가만히 있어 여기까지 안 와 여긴 안 와 진짜 보자 괜찮아 본인이 제일 즐거워 하시는 것 같아요 루다가 재밌어 하니까 전부 다 적응을 하니까 좋네 아하하하 고구마 꽃이 피었습니다 고구마 꽃이 피었습니다 잘했어 루다 오늘도 성장했어 화이팅 잘했어 너무 잘했네 자 이렇게 고성 핫플레이스 탐방을 몇 가지 해봤습니다 집에 가시죠 이제 루다 집으로 가자 고 고 고 할아버지 만나러 가자 들어갔습니다 네 들어가시겠습니다 유다의 고모랑 삼촌이 루다를 위해서 가리비를 구워준다고 해요 그래서 가서 좀 얻어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좀 얻어먹도록 하겠습니다 루다도 먹어도 되나? 아직 해산물이라 어필이라서 약간 좀 비브리오균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살짝 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 가서 가리비 굽는 거 보자 아하 루다 이리 와봐 멍멍이 있어 가만히 루다 거야 다 응 올라가서 여기 우리 가리비 구자 알았지? 보라색 응? 여기다가 보라색 보라색? 보라색 여기 아하 보라색이었는데 루다 막상 저 흰색 의자에 앉았는데 이게 눈에 띄워 오! 흔데! 아하! 사고쳤네 루우우우! 이게 뭐야? 가리비? 이 의자가 엉덩이에 자국이 남네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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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아 여기? 어! 오! 보라색! 보라색 또 있어 루다 응 아빠도 일어나 알았을까? 어디 가고 싶은데 루다? 자 여기 앉아 보고 싶었어? 앉아 거기 앉아서 쉬어 스포츠를 잘 쳤네 무슨 색 의자야? 로다야? 스포츠 오와 최고! 보라색 맞았어 보라색이야 이거? 파란색이잖아 이거 잘못된 정도로 알려주세요 열심히 교육시켜놨는데 이거 언제 다 있습니까? 드셔도 돼요 우와 엄마 어떻게 먹을까 봐봐 가리비는 강원도에서 불에 구워 먹어야지 먹방이 보고 무섭대요 자 오늘 이렇게 고성 거진의 핫스파 몇 군데 들어봤는데 여러분들 여름휴가는 고성 거진으로 놀러 오세요 거진으로 오세요 루다야 돌이 왜 이렇게 소중해가지고 와 이거 봐 구름 어 구름 멋지다 루다 한에 봐봐 구름 엄청 멋지지? 저 돌은 언제쯤 손에 놓을까? 루다 일어나 봐 봐봐 손에 너무 많이 들었지? 에이그 루다야 돌이 왜 이렇게 좋아? 좋아 좋아 하나씩만 해 하나씩만 너무 많아 됐어 그 정도만 이리 와 어디 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